안녕하세요 정선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유행한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포트캡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도전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선생님이랑 잇몸일으키기 하다가 입을 부딪혀가지고 이빨에서 피나는 몰카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액체 피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짜 피를 이용해서 여사님은 몰래 조금 더 재미있게 포트캡을 촬영해볼 생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미 어미 아 왜? 오늘 뭐 촬영하기로 한 거 있잖아 뭐야? 뚜껑 따기 맞아요 근데 정식 명칭은 버터캡 바른캡? 버터캡 챌린지 똑바로 양양 똑바로 얘기를 해 이 새끼야 구부리지 말고 똑바로는 말이야 버터 몰라? 버터? 금방 따겠는데 뚜껑? 아 차가! 아 차가! 아 차가! 아 차가! 너무 높잖아 이 새끼야! 높아? 다시? 나 이거 좀 먹어볼게 나 이거 좀 먹어볼게 자 다시 어 뭐야 나 이런 사람이야. 알았어 귀여워. 보고 있다 위치를 알고 해야지. 근데 안 지켰어. 이런 씨알놈 세트 씨. 이게 하는 방법 알았지? 아 이제 죄송합니다. 자 챕터 1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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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죽여라, 노인에가. 다시. Jesus Slay 주 suspension, 안도망갔어. Point it, 왜 안 닫았어? 다시. 내가 운용 선수야, 샹오마? 엄마? 자꾸 도망갈래, 샹 무슨 생명이씨. 알았어, 이제 안 도망가고 제대로 할게. 아! 높잖아! 안 찍혔어. 이거 드는 게 더 힘드네, 하는 거 보다.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야. 아니, 이거 엄청 힘들어. 나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. 난 더 좋거든? 난 더 좋거든? 엄마. 왜? 물, 물 좀 마시고 해. 물이 어딨어? 여기 안에 있잖아. 빨리, 나도 먹고 싶어. 빨리, 나도 먹고 싶어. 나도 먹고 싶어. Land's Herbst 칪아 장관을 이 마주한 собой 나 무슨 장관을etas 하나 줘? 안 Driven buck 아니, 엄마 마시라고, 나 이거 안 마셔! acional 한번ér 계속 짱 흥건하죠? 흐름이 안 되니까 안 흐름이 병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TV 아유 이놈아 운동을 받고 신었어 내가 이 짱놈아 아 뭐해? 이제 회사는 한 맘에 모아라 하아 하아 더 못하는데? 왜? 피나는데? 아고? 내가 지금 찼어? 진짜 내가 지금 찬 거라고? 이거 왜? 깨진 거야? 아니 안 깨졌어. 근데 왜 피가 나지? 내가 발로 찰 때 맞았나 봐. 너무 열심히 잡았어. 덧불렸어요. 어? 피 더 나는데? 아고? 어머 어머 어떡해? 어머. 아니 어디가 찢어진 거야? 어디? 어디에 찢어진 거지? 이 ㅆ SAT 진짜 완전 멋있게 해보ayer. 나 이기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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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썸네일 용이에요? 맛있다! 이거 썸네일 용이에요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